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대를 웃돌았습니다. 통계청은 오늘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가 2,885만 7천 명으로 전년 통기 대비 17만 2천 명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.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, 정보통신업 등 최근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온 사업너꾼에서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. 다만 건설업은 경기 부진으로 8만 1천 명 감소해 2013년 7차 산업분류 변경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.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제조업 취업자 수도 1만 1천 명 줄었습니다.